안녕하세요 우엉입니다 천명 이벤트로 Q&A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재택근무 중이어서 광고 직무에 대해서 다른 A나 카피라이터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개인적인 질문부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우엉차랑 함께 첫 번째 질문은 아트 디렉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왜 되고 싶었고 되기 위해 무엇을 경험하며 준비했는지 등등이요 이 외에도 아트 디렉터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뭐랄까 대학교 때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까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던 게 꿈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아트 디렉터가 꿈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는 만화가가 꿈이었고 가수도 하고 싶었고 PD도 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는 공무원 준비도 했었어요 수능 공부보다 구급 공무원 준비를 더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예체능 신고들이랑 같이 학원을 가곤 했어요 저는 구급 학원을 가고 그랬죠 그때는 뭔가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딱 스무 살 때 합격을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무원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도 안 간다고 엄마랑 싸우고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또 저를 설득을 한 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 라고 네가 가고 싶은 과로 골라서 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신문방송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방송을 찍는 동아리에 한번 체험을 해봤다가 이거 재밌네 해서 PD를 또 꿈꾸게 됩니다 대학 때는 일단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좀 했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알바랑 공부로 모든 세월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제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놀러 갈 시간도 없었고 다른 체험을 해볼 만한 시간도 없었고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조기 졸업까지 해버렸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나한테 뭐가 남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을 했죠 보통 그때쯤에 회사에다가 입사 지원서 같은 걸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넣으려고 보니까 제가 뭔가 색다른 체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달려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던 나중에 4학년 말쯤에 짝꿍이랑 저희과 선배 짝꿍에 대한 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짝꿍이랑 학교 선배랑 둘이서 공모전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1년 동안 공모전을 했어요 첫 공모전에서 딱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미를 딱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 1년 동안 공모전을 7개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상을 탔죠 거기서 이제 제 방향을 정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1등 했던 공모전에서 채용 전환 인턴 특혜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을 하면서 다른 공모전들을 준비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다가 인턴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코사기라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일 큰 공모전이라고 생각해서 나간 데였는데 거기서 전국 1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회사에 입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죠 이건 일반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광고주고 일반 회사원이었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일반 회사가 저랑 좀 맞지 않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저는 뭔가 성장하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고 학교가 아니고 직장이더라도 내가 다니면서 성취감을 얻고 내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얻고 싶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조직장님이 되게 좋았거든요 팀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광고 쪽이냐 네가 뭐 공모전 상도 탔고 지금까지 이력을 보니 광고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위에 본부장님도 같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팀장님이 어필을 많이 해주셨죠 본부장님이 계열사 이동을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마침 또 그때 전국 대상을 탔던 그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같은 계열사 광고회사 본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본부장님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원래 다니던 회사 본부장님이랑 광고회사 본부장님이랑 서로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이제 서류에서 합격을 하게 되고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저는 운이 정말 좋다고 봐야죠 원래 1년 다니기 전에 계열사 이동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쨌든 이동을 하게 된 거니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저는 처음에 AE로 입사를 했어요 그때 마케팅 공모전이었고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그때 좀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AE가 딱이다 하고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갔는데 근데 막상 또 OJT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모든 부서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작팀이 특히 아트 디렉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전공도 아니고 그때는 경력이 모자라서 실무적인 능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제작팀 분들이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아트 디렉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제작 본부장님한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당돌하죠 신입사원인데 본부장님도 보시더니 네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DNA가 어쨌든 아트 디렉터 쪽인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옮겨주는 거니까 한번 잘 배워보고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허락을 해주신 분들 덕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아트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트 디렉터를 향해서 쭉 달려온 건 아니에요 만화가 꿈이었던 시기에 그리던 그림들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때에 그렸던 콘티들이나 영상 연출들이 지금 영상을 연출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무직 알바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플 회사 기획팀에도 들어봤었고요 어릴 때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뭘 준비해라, 뭘 경험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시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다 해보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 도움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버릴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 대답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대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시작한 계기와 주변 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일단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으니까 영상을 편집을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관종기가 조금 있었죠 어디 무대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요 시작하고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항상 뭔가 영상을 기획하고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 자체가, 광고회사 자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보자 라는 생각에 시작한 게 브이로그입니다 일할 때마다 카메라를 켜는 그걸 나중에 기록해서 편집하는 재미로 브이로그를 계속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주변 직원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출연도 해주시고 계세요 좀 조회수가 높아져서 부담스러워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수익이 창출이 되면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한번 써볼까 10% 이상 출연 시 몇 프로 수익 배분 이런 거 한번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좋으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운 좋게 같이 찍고 있습니다 남편분과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실제 배우자분을 부를 때도 짝꿍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짝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는 호칭 자체는 좀 오글거려서 가장 담백한 호칭을 찾다가 짝꿍으로 표기를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연인 때부터 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연애 스토리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넘었네요 21살 때 만나서 지금 32살까지 결혼하고 쭉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때 짝꿍은 군인이었고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다 보니까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나고 편지 주고 받고 전화 주고 받고 하다가 아시죠 뭐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게다가 이제 상병 때여서 생각보다 고무신이 할만 하더라고요 약간 포상휴가도 많고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도 나오고 전화도 매일매일 해주고 어린왕자 같은 느낌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전후회 같은 것도 생기고 같이 취업을 같은 시기에 또 하게 돼서 둘 다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취업을 하니까 또 서울도 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쭉 인연을 이어나간 것 같아요 그런 청첩장을 직접 디자인하셨는지 궁금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 없었고 PT도 하고 있었고 사실 뭐 플래너 분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도 생각보다 너무 챙길 게 많더라고요 진짜 다이어트 하나도 안 했는데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었어요 그때 사진 보시면 엄청 말랐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바른손이라는 그 업체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주문만으로도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받아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피로연용 하나 피로연 없는 용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막 섞이고 누락되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만들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분들 욕심 안 부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템플릿이 예쁜 게 많이 나와요 너흥님의 인생 영화 또는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저는 가벼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무거운 영화나 전쟁 영화나 그런 영화들은 너무 제가 감정이입이 심해서 며칠 힘들어요 평소에는 가벼운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인생 영화 몇 번이고 다시 본 영화들 이런 거 추천드리자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셔터 아일랜드랑 맨프라마스라는 영화 추천드릴게요 셔터 아일랜드는 제가 대학교 때 영어 학원 알바 할 적에 애들 보라고 많이 틀어줬었어요 디카프리오의 발음이 되게 좋아서 보여준 건데 중학생들한테 보여주기엔 좀 제가 애들 보여주느라고 7번은 봤던 것 같은데 그 7번 다 볼 때마다 약간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새로운 장치들이 많아서 몇 번이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예요 디카프리오 연기력도 미쳤었고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프라마스는 연출과 대본으로 다 한 영화예요 보시면 한 공간 안에서 러닝타임 내내 영화가 진행이 돼요 어디 공간을 옮기질 않아요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뭔가 다른 형식의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화인데 문제는 조금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므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최저 제작비로 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끌어올린 영화로 대학 때부터 여러 주변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어려운데 너무 떠오르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최근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소울푸드는 소고기 미역국이랑 깍두기의 조합입니다 그거는 몇 귀를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다 먹고 싶어요 특히 날것, 회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또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한다기보다 못 먹는 음식이 정말 저는 없는데 하나 있는 게 홍어회를 못 먹어요 광주 출신이어서 홍어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향이 좋게 느껴진 적이 없고 심지어 실수로 입에 넣었는데 뱉었어요 그게 역하더라고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제가 입이 아직 안 까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입이 까질 수가 없나 봐요 안 맞더라고요 서울 가면 이건 먹어라 할 만한 우엉슐랭 리스트 궁금합니다 밥으로는 제 브이로그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서산꽃게 간장게장 정식 가격이 좀 비싸요 1인분에 35,000원인가? 기념일에 갈 만한데 서울에서 보기 힘든 싱싱한 간장게장도 좋지만 그 옆에 반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게 다 맛있어요 대접받는 느낌이어서 어른들이랑 같이 가기도 좋고 해산물 좋아하시거나 남도 정식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정말 좋아할 만한 식당입니다 술로는 홍대의 산울림1992라는 전통주 술집이 있어요 요즘 통 못 가서 브이로그에도 없고 저도 우울한데 갈 때마다 화요를 정말 원없이 마시고 오는 곳이에요 숙취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마시면 이상하게 보시면 전통주가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에 맞는 퓨전 한식 요리들이 되게 많아요 메뉴들이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반상으로 세트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추천 세트가 있지만 그 세트 조합 같은 것도 제 맘대로 바꿀 수 있고 그냥 메뉴가 없는 느낌 연어 샐러드도 식감 같은 게 다르게 나온다든지 육회도 창난젓이나 다른 젓가들이 같이 나온다든지 디테일하게 맛있는 술집입니다 그 외 맛집 영상들은 우엉어머즈 영상에서 제가 많이 추천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일단 순서별로 얘기하면 해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겠죠 뭐가 됐든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너무 직장인 마인드 같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모티베이션이 돼서 잘하는 거를 나중에 하게 돼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광고회사 또 다닌다 vs 다른 일을 한다 기억이 없다면 또 광고회사에 다니지 않을까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고 근데 있다면 기억이 난다 그러면 다른 일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광고 일이 싫다거나 힘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해봤잖아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뭔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우엉님은 언제가 가장 회사의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우엉님만의 멘탈 회복 것도 궁금합니다 회사의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1도 안 떠오를 때 내가 광고적인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는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책을 하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뭔가 어떤 사정으로 아예 날라가거나 180도 바뀌어 버릴 때 너무 허무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나는 을 중에 을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근데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인생에 힘든 시기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도 있었는데 다시 떠올려 보면 다 지나온 일들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도 결국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닐 거고 어차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이게 회복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계속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이유 늘 이직을 꿈꾸고 주말엔 지쳐 누굴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버티거나 계속 다닌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옮겨야겠다라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힘들고 지쳐도 막상 일할 때는 거기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거든요 인생 노잼 시기가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긴 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막 근데 그거는 언제나 똑같은 거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광고를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바람이나 방향성 회사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 이건 2019년 우엉 어워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인생 목표가 약간 죽기 전 즐겁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선택할 주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제가 광고 아트 디렉터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또 뭘 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광고에 더 재미를 찾아서 광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마쳤고요 어떠셨나요? 애미가 있으셨나요? 마치 TMI가 되는 듯한 사실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언제나 댓글로 드릴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건 처음이어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뭐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고에 대한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 직무에 계신 분들이랑 저번처럼 이야기를 해서 영상으로 담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와이가 돼 하버들 아내는 마법이 라면 돌아오면 account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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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지 라면 여저라면 몹땅 라면 라면 주쟁이 같아